명예를 모르는 여자야 정말 기겁하구만 하아앗 와우 하하하하하하 더 쎄다 진짜 와하 하하 아 힘들어 함정 조심해 함정 어 언덕으로 대역을 이끄십시오 가자 다 죽여 다 죽여 어휴 오케이 가자 죽입니다 정렬 준비해 정렬 준비해 정렬 준비해 어우야 이게 화살이 안 보인다 맨날 불화살이야 얘네 고 황폐 계속 대기 계속 대기 한 번 더 가 가 가 가 가 어우야 고 전지 하아 가가 고 뭐야 끝이야 끝이야 가 돌겨 돌겨 왜 안가 아 우리가 쏴야되는구나 야야야 쉴드 쉴드 파이어 파이어 다 죽였다 다 죽였다 파이어 가자 와 글세다 로마군대 이리세구나 든든하네 든든하네 내가 괜히 백부장이 아니었네요 요즘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아 명중률 100%가 제가 확실한 전술을 써서 그렇습니다 발사! 꾹 누르고 있으면 명중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100%대만 쐈어요 그냥 막 던지면 잘 안 맞겠죠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매복 각인데 이거?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오후?", joue 정보로 uite 이쪽인가? 창? 방금 창? 창을 이게 주워놔야 돼요 주워놔야 이게 나중에 쓸 수 있거든요 두 발, 창 두 발 창을 모아나야 창놈이 될 수 있어요 창놈? 창군? 창..투척 투척병이 될 수 있어요 창놈이 된다 창필이 어서오세요 뭐야 그거 죽으시고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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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할 수 없어? 오케이 강 나이스 가자 돌겨 오케이 막아주고 데려가 어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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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호우 돌겨 구할템하라 야아 안 보여 안 보여 얘들아 같이 싸워 나 혼자 1 대 3 하고 있잖아 너네 뭐하냐 같이 싸우라고 이 개 자식들아 왜 보고만 있냐고 왜 보고만 있냐고 왜 보고만 있냐고 왜 보고만 있냐고 이 자식들아 오우 왜 보고만 있어 야아 같이 싸우라고 같이 싸우라고 나 힘들다고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이게 뭐해 왜 보고만 있어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하휴 하휴 다 먹었어 아휴 진짜 당황스럽다 이? 이거 뭐야 이 와중에 풍경화를 잠금 해제하는 놀라운 게이머 분석 열경 아 내가 쌀을 때 찌척되지 말라고 명령 내린거라고? 말도 안내지는 가자! 어 뭐야 헐잇! 이게 열려? 불열렸다 와 백구장 개 멋있다 먼저 들어가네 야 같이 싸워 같이 얘들아 또 나만 싸워 아휴 또 나만 싸워 아휴 진짜 이 멍청한 AI들 이거 야 피해! 아! 피해 자식들이 다음 아! 야! 1명 아우 진짜 내가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내가 그걸 아 뒤에서 싸우고 있구나 열심히 아 뒤에서 싸우고 있네요 아 배경이 되셨군요 아 너희들 배경이 돼 피해 알겠어 피해 야 몇 명이 계속 보충이야 이게 야 집중력 모아 뭐 야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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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마 나 처형하고 있으니까 처형할때 애들이 나 직접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 자 자 때리시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쳐주시고 이사람! 이 방패 들고 있는 애들 약간 그 저기 웹툰중에 웃으면 안되는 개그맨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선생님같이 너무 비슷하고 최형작과 비슷하고 자식 으아악 다음 자 하 하 하 그 다음에 방패 들고 방패 들고 방패 들고 그래서 까다로 올려 이거 필살이 있었을 때 해줘야 되는데 피해 피하라고 왜 안 피해져 이게 막고 잘라주시고 잘가라 하 하 피해 피하라고 피하라고 아휴 진짜 피하라는게 말을 안듣냐 너 너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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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처리 아 올라프 진짜 큰일이야 그 다음에 강타 웃지않은 개그맨선생님 죄송합니다 짜아 잘라주시고 까주시고 자 또 다음 또 누구있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우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웃 항이 피해를 읽었습니다 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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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아우 칼에 눌러붙여! 칼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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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 아우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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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이거 야! 아! 아! 야.. 피아내봐 그새 아! 와 죽겠어 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유튜브 편집해야 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죽겠다 너 죽겠다 너 죽이고 갑니다 다음 다음 너도 너도 죽었어? 가시고 가라 다음부턴 칼에 뒤비치지 말도록 나 찍어 놓은거 싫어하니까 와! 나이스 잡았다 잡았어 그래 이렇게 싸우란 말이야 아까도 보수할드 자네를 생포하러 하자 엑스트라는 절이 가 퇴근해 뭐야 너 엑스트라 아니니? 항복해 그래 항복해 퇴근해 흠 역시 부성애를 자극해야죠 너 옷좀 입어 그리고 힘들다 아 이겼네요 생포했네 결국엔 그죠? 그러면 이 경기 이 경기랜다 이 전쟁에 승리로 이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거지 좋아 좋아 출세 출세했네 출세했어 뭐하는거야 그게 뭐야? 야 야 너희들은 로마인들은 얼마나 어? 너희들은 로마인들 팔 자르고 다리 잘랐고 매달 하나 자라 야식들아 뭘 그런 표정이야 근데 왜 저런애를 막 채찍 때리고 있어? 그치 이렇게 대하면 안되지 황실근이 될 짓이라고? 하여튼 짜식들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부패 부정부패로 아휴 고문하고 막 그러면 안되는데 진짜 여왕가봐 데려왔습니다 네로 황제의 아들인가봐 당신도 옷좀 입죠? 저게 로마가 오 오늘의 젊은 오늘의 문화에서 여중도 정산대 해 윗 음 여러분 지금 네 여름 I have nothing more to say Then it is clear to me that you Britons do not love as we Romans do Your girl I think she'll die, how do I? I'm not going to die Oh No No How dare you I am son of the emperor And I do whatever I choose Please no please I tell you everything I tell you everything Oh Oh The king of the earth The king of the earth I think she'll die Who is the king of the earth? Please Release my daughter I beg of you See? There's really only one language these people understand The language of force You will find your chieftain in darkness beyond the wall Where the lowering barren mountains tower over the black bottomless locks Horned men from ancient times roam this land And of those who venture there Few return The king of the earth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To the lowering mountains And bring back my brother Guards Walk up the prisoners Ready the men You are the commander Make ready to march I'm not dead It's a shame We march north Yes sir I'm going to be hard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eat a warm warm day Let's go We're in the middle of the empire We fought against warriors More beasts than men So fierce that even Rome's elite legions have failed to conquer them Oswald's foreboding words haunted us as we marcher in deeper into the unforgiving darkness Haunt men from ancient times roam these lands And of those who venture there... a few return Dwarf A monster 여기인가? 위커맨으로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저는 뭐합니까 사장관님 같이 가는겁니까? 야 망토가 다 찢어졌다 아 아까 봤던 커다란 인형이 그거야? 공격계신 한밤중에 뭐 뭔데 뭔데 뭐야 저거 팔 잘라서 막 야 군사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 이러면 못 싸우는데 뭐야 저거 뭐 있었는데 방금 위에 방금 저쪽에 뭐 있었는데 병사들이 불안해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야 조용히 해 기도비닉 임마 조용히 해 저거 죽일까 저거 조용히 해 어? 야 다시마다 논산으로 돌려보낸다 2등병부터 다시 시작해 어? 자식들 이거 2등병부터 다시 시작한다 알겠냐? 아니야 훈련병부터 다시 시작한다 어우 저기 조용히 안 닦 안 닦 그래 사령관님이 이제 좀 말씀하시네 돌아갔다 죽었어 너네 휴가 다 잘렸어 알겠어? 흠 기습당할 것 같아 불안해 보스 잡을 때 됐다고요? 아직 먼 것 같아 아 네 스토리가 뭐가 나온 게 없잖아 내가 보고 와야지 나는 백부장이지만 위험한 일은 혼자 다 하지 아 길 건너라고? 아 알겠어 제가 밤 눈이 어두워서 밤 눈이 어두우세요 이리 가면 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도 돼? 무너지는 거 아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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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아이오아이오아이오아이오 대박했다 아 장군이 아이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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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안돼 아우야 죽었어 아이오아이 아아이오아이 그때의 멕시 아이오아이